으잉! 기물루잉! 아 참 진짜 아 이거 왜 안써? 아 와도 좀 해라 진짜! 아 짜증나네? 야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아 블루 주고 갔어 씨발 아 아 씨발 불까지 치네 네잉스 좋아요 캐 씨발 어우 큰일났네 저거 아 얘네 듀오라고 둘이만 게임하네 쯧 그거 맞아? 아니 아 왜 왓스 킬을 주고 갈까 애들이? 뭐지? 아 진짜 야 아니 애들아 거기 왜 아니 거기 왜 있는거야 아 진짜 아니 씨발 난 파잉만 하는데 지들끼리 게임 다 말아먹어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뭐하냐 너 뭐해 이 개자식아 아 아 씨발 진짜 왜 그러냐 나한테 아 하 아 아 도arn 진정! 젤로! 믿고 있었다구! 씨발 오늘 정글란새끼들 절단오네 개같은 이런들 에니스 빼야돼x4 찍어 찍어 찍어! 패시브 없어? 아이고 아깝다 아 이미 썼구나 아이고 아이고 들어오지 말지 아 근데 이거 어휘로 좋아 어휘로 좋아 에니스! 어우 쉣 너무 달아 아니 여기 대전에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씨발 도로변에서 축제를 하고 있네 할 데가 없으니까 레전드야 진짜 레전드 뜻이야 활만해 야 그렇게 되누고 걸으면 어떡해 어어? 가봐랴! 아 대신 맞아! 이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뭐 집에 가려고 그래 왜냐면 완전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해먹을 게 없잖아 그 해먹을 게 없네 그 해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해먹을 게 없네 왜 그러고 뭐 뭐 레전드 아 이들이 죽여 갸래 지완님 이어폰 사이로 자꾸 붓붓붓붓거리는 족같은 소리 들리는데 이거 뭐예요? 시발 방금 들리는건가? 밖에서 축제에요 아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하니까 웃기냐 저거 큐쿨 돌탔는데 뭐로 가나? 오빠는 코바 발살되서 흥미 좋은 음식을 좋아하시나봐요 아...참 야 시발 이건 좀 너무한다 아 야 이거 야 그거 맞어? 아니 왜그래? 진짜 나 힘들어 이러니까 지방도시한 살 지침하나 이참에 서울로 이사오자 외위에 오피스테 하나 잡고 방어 부수한 다음 맘 편히 손도 지르고 근본없는 도시니 야 시발 대전 무시하지 마라 아까 랜드마크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축제한다고 개무시했잖아 무시한건 아니고 아이고 그렇다고 3일차 됐는데 왜 볼 때마다 지고 있어요 언제 이겨요 아 저사람도 지치지도 않나봐 아아 네이스 자리 자리 진짜 잘했다 그렇게 다이브 당하고도 이렇게 꾸역꾸역 큰 원딜은 진짜 살짝 이번판 테디 테디식이 원딜이여던 절대 망하지 않는 GD 아 GD는 좀 이상한데 괴디로 하죠 아니 열심히 하나 안하나 똑같애 방송 끄고도 어제 6시까지 존나 빠껴면 안올라 정수 나만 열심히 해 시발 이 새끼 봐 쳐 웃고 있잖아 다음주 화요일에 입대하여 자격했을때 졸지 딘지완이 실력으로만 보면 다엘마스터 3점 아래가 딱만년점수인데 눈이 너무 높은거임 여닛스 이거 이기면 뭐하냐 MR도 시발 다 쓰레기 됐는데 아 근데 이기고싶다 어 잠깐만 어이 시발 타원 왜 맞아 어이 시발 타원 왜 맞아 아니 야 아니 야 총타 막 성캔 되는데 재미있어 아니 뭐야 또 이거 아 아 아깝다 시환아 한 merk 시발 heiß aci환아 한 번만 웃어줘 무서워 이게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사이크도 아니고 아ур 아잇г 아 이거 뭐야 우리가 죽으면 너 때문에 킬킬 너 놀아다 죽으면 사인이 2,300판에도 그만 못가도는 거냐 크크로비드 봐봐 오우쉣 레이스 레이스 패샷 패줌이죠 패줌 패샷 뭐야 왜 둘이 하나 더 죽어 패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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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유관건 마련네 크크 아니 화낸 일이 뭐가 있어 화내봤자 원딜로 화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냥 웃으면서 하자고 레이스 레이스 그 아아 깨비 아쉽네요 캣 저 이제 줄게 말거에요 포기했어요 화장ато ya 저만 어떡하죠 화가 안나는데 질 게임에 질 게임하기로 했어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자 연판도 즐겁게 게임합시다 가보자고 저 이제 바뀌었어요 세사람을 태워놨어요 엮였다 데커파스 새끼 맞더라구요 아이고 괜찮아 우리팀 미니언이 먹었어 아이고 탑 어떡해 괜찮아 데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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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이 우리팀 잘하네 펌님 좀만 기다리세요 나 스왑해드린 아 고맙습니다 재밌네요 어 어 빼야되요 힐 드렸어요 역습 갑시다 역습 아이고 네이스 좋아요 침착하게 약간 때려주고요 이거 봐 화 안내니까 잘 되잖아 게임은 즐겨야지 지완이 형 받아먹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지금 화난거 짜증내는거 보는사람들도 싫잖아요 즐겁게 해야죠 아이고 탑이 힘들어하네 얼른 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아이고 아깝다 깨비 에코가 좀 세네요 네이스 네이스 우리팀 잘해요 우리팀 잘해 그건 먹지마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팀이 먹는거잖아 글로벌골드만 올라가면 돼 내가 좀 먹으면 어때 화내면서 개맘 20만원 이러고 진짜 먹으면 고해 바로 쌍룡룡 작년 2방송부 줄이보면서 원딜 저명했는데 이번 시즌 플래로 시작해서 어제 드디어 금화 418점 찍었다 이제 슬슬 살려라 사실 찍어라 너물이 그다 넘버 하나 근데 그에 축하합니다 저는 못해도 못가요 뭐 다 dopamine 진짜 세이스 좋아요 누누 누누 잘한다 20만원이 우수어 하기 fridge 즐겁게 합시다 그럼 얼마 진짜로 hehe 마스터 편응하시네요 못하죠 비응신 크크 고맙습니다 요건 하지 마세요 아 자야 빡치겠다 살짝 공감되네 아 웃으면서 하니까 게임 잘 된다 진작 이럴걸 쯧 빼가 되네 아 맛있네요 아 이거 나랑 좀 같이 먹는건데 좀 아쉽네 아니 이걸 주신다구요? 아 누누님 고맙습니다 어 4절이에요 아이고 죽었네요 버립시다 아이고 파이크님 미안해요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네 갔다와서 먹을게요 responsive 감사합니다 hung 로봇 오고 만원생 Dir 축하합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하세요 공이indir śmいただ킹 아 잠시만요, 싸움이 났네요 아이고 이런 메이스 다 잡았네요 우리 팀 최고 메이스, 맛있네요 자연님 미안해요 상대가 나라서 너무 상시하지 마요 아 괜찮아, 우리 팀 민현이 먹었어 몇 분이 나온 것 같네요 아 즐겁게 하니까 게임 잘 되네 여러분도 즐겁게 합시다 가 아이고 팀은 이미 죽었네 아 깨비 아 이거 좀 김치식을 하네 깨비 아 이거 잡았네요 깨비 아 웃으면서 하니까 잘되네 즐겁게 합시다 네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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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캐리 아 아 그 아 아 아 감사합니다.